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2014년 2월 6일 갭상승 예상정보 분석해드리고 2월 5일 상한가급증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보면 항상 느끼는게 있어요. 지금 좀전에 뉴스가 떴는데 자 한국주식은 안된다. 한국주식은 안된다. 지금 일주일동안에 약 2000억정도가 해외주식으로 넘겨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왜그러냐면은 미국주식은 계속 오르고 상승하는거 같은데 우리나라주식은 예 안올라요. 그죠.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은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정부에서 이상한거 무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하나도 안올랐어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거의 다 보아반이면 막 빠졌고 기관이나 외인이 사는 종목들 기관이나 외인이 사는 종목들 특히 기관 중에서는 누구 있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연기금이 산 종목이 뭐 예 일주일 사이에 뭐 7% 8%가 아니고 15% 20%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개인들은 또 소외가 되는거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선물만 올라와요. 선물 선물만 오르고 선물이 움직임이 나오고 선물이 움직임 나올 때 주가는 안 올라오다가 선물이 빠지면 주가는 또 같이 빠져버리죠. 아주 지금 시장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괜히 모르겠어요. 기업 밸류업을 갖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엄청 꼬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테마 안 먹혀요. 지금은 테마가 잘 안 먹힙니다. 즉 테마 종목이 돌돌아야 돼 1등주만 올라오죠. 그죠? 많이 올라와요 2등주. 예전처럼 뭐 한 3, 4등주까지 움직이는 이러한 이러한 그 뭐랄까 낙수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게 없어요. 대장이 상가들에도 2등 3등은 안 가고 5, 5장 되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뉴스 안 먹히죠. 뉴스에 상가를 가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고 상 찍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긴 했지만 옛날보다 뉴스가 안 먹혀요. 그 다음에 정보도 안 먹힙니다. 무슨 무슨 이슈가 있다 이러면 이런 정보 가지고 보통 상가를 가거나 아니면 상가를 안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뭐 얼음 한두 방은 갔었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안 먹히고 있는 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매매할 때 온리 수급 가지고 매매합니다. 물론 이제 수급 말고 제가 매매해서 수익 낸 것 중에 보면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한 것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까요? 산돌 같은거 산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산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놀루션은 제가 모베이스는 특별한 뉴스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수급을 가지고 지금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리딩클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면 급등주 패턴 있죠. 급등 패턴 3중 세트 리딩클럽은 패턴이 있을 거고 리딩클럽이 아니신 분들은 무방에서 무방에서 무방용 급등 패턴을 보고 있을 텐데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티비라는 자체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고 급등하는 거를 따라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급등했다 떨어졌을 때 반등 나오는 거를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한동안 이제 우리가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먼저 볼까요? 시장 상황부터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은 아주 유동이 심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선물을 제가 계속 하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오르고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선물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오르고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선물만 하시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혜 지금 고점이 4.5 4.4죠. 4.35고 저점이 어저께요.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가가 4.60 그 다음에 저가가 344.60 이게 지금 10피짜리거든요. 10피에요. 10피 장장 10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 125만원을 먹는 거예요. 맞죠? 1피에 12만 5천원이니까 이 계좌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움직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은 이제 무방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무방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매도우름이 나오더니 여기서 장 시작하자마자 쭉쭉쭉 빠져버립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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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번 나왔죠. 이게 200 100 100 100 100이에요. 요거 매수 요거 매수 그죠? 요거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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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자 지금 보면 너무너무 이게 지금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1피씩이에요. 그럼 한 번 떨어지면 3피 4피씩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2피만 움직여도 땡큐 땡큐 하는데 한 번에 떨어질 때 4피씩 막 뚝뚝 떨어져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은 어떻게 된다? 주식은 같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선물이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먼저 선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선물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선물을 갖다가 지금은 하셔야 될 때 지금 변동성이 선물로 다 모이고 외인들이 엄청 매도를 치면 다 선물이 폭락하고 외인들이 매수만 하면 선물이 폭등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폭등했던 거 다 뺐다가 오늘 다시 반 정도는 돌려놨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다시 이거 올렸던 거 다시 돌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추세를 한번 볼까요? 추세 이거 이제 재밌잖아요. 시작하면서 매도가 나와가지고 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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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그쵸?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매수 요거 짧게 요거 말도 매수 그쵸? 매수보다는 매수가 지금 10시 30분까지 뚝뚝뚝 떨어지다 그 다음부터 매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는 근데 길게 못 보고 짧게 짧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제가 매매한 것들을 보면 여기에 매수도 지금 큼지막한 게 보이죠? 큼지막한 게 보입니다.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매수는 올라올 때는 올라오면서 먹는 거예요. 매도 140 120 그 다음에 280 100 100 대박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의 이거의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의 4분의 1 정도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선물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매매를 해서 선물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PK9.kr 가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하시면 돼요. 일단 공부하면서 모의투자까지 한번 해보세요. 모의투자 시장이 밀린다. 시장이 밀린다. 오케이. 난 매도 한번 쳐보겠어. 모의투자 한덴 돈 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나중에 현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은 봤으니까 코스피 업종 한번 볼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0.92% 마이너스예요. 그쵸? 갭으로 빠졌다 한 2% 가까이 빠졌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 0.83% 약간 뭐 코스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그쵸? 어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코스피는 아 코스닥은 생각보다 적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죠. 자 CCS 이거 아침에 말씀드렸죠. CCS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신성 델타테크랑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 ST라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임이 나오니까 신성 ST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얘도 이제 초전도체로 같이 움직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성 ST도 이제 초전도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만 움직임 나왔는데 CCS랑 이제는 신성 ST도 보세요. 시간외로는 밀리긴 했어요. 시간외로는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힘스 이거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상장주 힘 좋은 종목입니다. 화승 아레나에는 아까 뉴스가 있었죠. 그죠. 화승 아레나에는 아까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승 아레나의 뉴스를 갖다가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딩클럽에 오시면 뉴스가 나온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뉴스 이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알려드린 거거든요. 뉴스가 강하다. 그러니까 화승 아레나의 강하다. 저 PBR 현대차 기아차 주가 급등 여기 자동차 부품 관련한 걸로 있다. 1시 53분 이건 첫 번째 얼음 들어왔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단타를 들어갔는데 두 번째 얼음까지 갔고 22%까지 일단 올라왔죠. 어쨌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화승 아레나에 말씀드렸고 모베이스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아침부터 겁나 튀더라구요. 아 모베이스 얘도 자동차 부품 주로 올라왔네. 자동차 부품 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수급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상한가 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5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종목이 상한가 인데 일단은 CCS 자 퀀터매니지 연구소 연구진이 3월 중에 미국에서 초전주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아니 왜 미국 가서 발표하지 우리나라에선 발표하면 안되나 우리나라에선 발표하면 안믿어주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월 중 이러면 이제 초전주체 테마는 3월까지 계속 이슈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성ST 이것도 퀀터매니지 연구소 연구진이 3월 중에 미국에서 초전주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자 요거 신성ST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타머사이언스는 아침에 확 올라왔죠 그쵸 대표 아 이거 대표 반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목이고요 폐암 조기 긴다 네 죄송합니다 폐암 폐암 조기 진단키트 자 조기 진단키트 조기 진단키트 뉴스 뜨면서 이게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앞타머사이언스가 아침에 일찍 움직임 나왔고 헬릭스미스는 점상 같죠 엔젠시스 중국에서 임상 3상 주평가지표 달성했다 요것도 내일 혹시나 상풀리면 단타 가능하고요 현대힘스는 조선 관련한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로 움직임이 나온 거다 나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가능정목들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임 나오는 것들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다른 거 없습니다 수익 나는 대로 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매매한 것들 한번 보죠 제놀루션 제놀루션 모베이스 산돌 3개 보는데 제놀루션도 제놀루션도 올라온 다음에 나중에 박살이 났죠 자 요거는 빼놓고 요거는 선물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자 제놀루션 분봉차트 한번 보죠 웅 이게 없애지 않았어요 아까 네 분봉차트 분봉차트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번 튀었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놀루션 뉴스 떴었죠 아 제놀루션 뉴스 떴다 이거 제가 제놀루션 매수 단타 신호드렸던 종목 드립니다 제놀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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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침에 드린거죠 자 요거 요거 드린겁니다 요거 요거보다 더 빨리 드린거 없나 요거네요 그쵸 자 꿀벌에이지 치료제 개발성공 제놀루션 이게 9시 48분에 드렸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왔을때 얼음 들어왔을때 뭐하고 얘가 올라올 때 제놀루션은 말씀드렸어요 꿀벌에이지 관련한 종목 그쵸 예 잠깐만요 꿀벌에이지 치료제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얼음가격 뚫고 올라오죠 얼음가격 뚫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움직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너지긴 했지만 요렇게 해서 수익을 냈구요 자 그 다음에 모베이스 모베이스는 아침에 꽤 세게 올라왔어요 요게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자동차 부품으로 움직임이 나온건데 모베이스도 꽤 움직임이 나왔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얼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160만원 정도 먹은거고 산돌 산돌은 아침에 뉴스가 있었어요 그쵸 산돌도 여러분들한테 매수신호를 드렸습니다 리딩클럽에는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산돌이 한국의 오픈 AI보다 빠른 세계 최고속도 생성의 기술개발 이전 소식 AI 이미지 생성기술 보유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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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아침에 움직임 나온거에요 요거는 오후에 오후가요 1시 40분 오후네요 1시 40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39분 40분 요기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요기서 단타신호를 드렸고 1차 한번 그 다음에 요기서 2차 한번 먹고 끝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으로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수익이 나면 항상 챙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도 크게 두개 먹었고 매도도 보시는 것처럼 예 크게 먹었고 280만원짜리도 나왔어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매매 신호를 제가 계속 드리죠 그러니까 리딩클럽에도 제가 계속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려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선물은 9시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매도 신호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서 또 140만원 200만원 이렇게 3번 먹은 거를 계속 매도 신호만 드리죠 이렇게 리딩클럽에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신호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리딩클럽에 오셔가지고 하시려면 요런 신호대로 드리는 대로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매번 먹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때는 무조건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변동성이 작을 때는 또 손해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 2월 5일 상한가급등주 이슈 태모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CCS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S 자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진이 3월 중에 미국에서 최전조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자 상한가가고요 요것도 지금 바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침에 살짝 움직임이 나오다가 누르고 그냥 바로 상한가까지 빠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난번에여서 두번째 상한가인데 요게 아침에 지금 살짝 밀었죠 그 다음에 보통 이런거는 시가를 안깨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압타모 사이언스 압타모 사이언스는 엄청 빠르게 상 들어갔어요 그죠 처음에 상 풀렸다가 상 끝 그죠 폐암 조기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 폐암 조기진단 키트 아 여기 있네 폐암 조기진단 키트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헬릭 스미스는 점상 들어갔죠 헬릭 스미스는 바닥에서 처음 움직임 나오는데 첫상 가더니 그 다음에 점상 으로 왔어요 엔젠시스 중국에서 임상 3상 예 주평가 기대 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상한가 왔는데 헬릭 스미스가 예전에 한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지금은 완전히 똥값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많이 올려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 힘스 조선 관련한 종목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종목 현대 힘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면 매도치고 올라오면 매도치고 올라오면 매도치고 그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힘스 입니다 신성 ST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 이거 신성 델타테크가 최대주주가 급등을 하니까 같이 움직임 나온 건데 시가대로는 3% 정도 밀렸어요 그래서 얘도 초전도체 테마로 넣어놓긴 하되 넣어놓긴 하되 어 뭐 그런가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신성 델타테크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승 rnai 화승 rnai도 이것도 상 찍었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뉴스 뜨고 얼음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1차 올라오고 빠졌다가 2차 다시 빠지고 3차 눌림해서 보면 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자동차품품 테마 상승 현대모비스와 협력관계가 부각이 됐다 그 뉴스가 아까 뜬 거예요 그거 뜬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얘도 뭐 많이 올랐죠 그쵸 신성 델타테크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중심대쯤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연구소가 추든주체 연구 결과를 미국에서 발표한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야 조광피역은 오늘 또 올라오던데 아까 점심때 잠깐 봤는데 조광피역이 점심때쯤 확 올라왔죠 그쵸 자 조광피역은 저평가 관련한 종목은 맞아요 얘 얘가 조광금속도 엄청난 저평가일 거예요 그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 자사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냥 그런 종목이에요 평소에는 몇 주씩 거래되냐면요 보통 2000주 3000주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죠 모베이스 요것도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거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돌고 있고 삼성 출판사 자 윤 대통령이 부모 돌봄 국가 돌봄으로 전환한다는 것 때문에 출산 장려 테마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출산 장려보다는 음 그 아기 상어가 영화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부터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 출판사 요것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세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우정바이오 자 의료기관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인데 부상에서 홍역이 발생했어요 그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가 관 어? 카나리아 카나리아바이오가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어 관계사 헬릭스미스가 엔진시스 중국에서 임상 삼상 그걸로 상상가 들어가니까 같이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뭐 단타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내일 지금 CCS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압타머사이언스 마찬가지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상풀리면 보시고 신 현대임스도 얘도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가 바닥에서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런거는 이제 시가매수로 치고 가면 세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점상이기 때문에 점상 풀리면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안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3년 2월 6일 갭상승 예상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한테는 장 끝날 때 한 종목을 드렸죠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요렇게 한번 드렸죠 근데 요게 지금 어 초등학교 돌봄 도입한다는 거 요걸로 때문에 애니능률이 와서 이제 매수신호를 드렸고 3시 20분에 오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메가엠디가 대장으로 해서 2등주 애니능률 여기에 지금 7.5% 6.7%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익 잘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어 가능하면 손해가 날만한 종목은 잘 안 드려요 리딩클럽에는 왜 그러냐면 너무 빠른 종목이나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들여봤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먹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지금 메가엠디가 대장으로 해서 내일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그러니까 의대 정원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데 1500에서 200명 1500에서 2000명 정도 하고 바로 그 의사들은 파업에 돌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정보가 어떻게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500에서 2000명인데 정부 쪽에서는 2000명 정도 밀어붙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2THK부터 한번 보죠 32THK가 요거 삼성 관련한 뉴스 중목의 하나죠 그 다음에 AI기반 근력 보조로봇 상용화 추진한다는 거 키스트라 예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자 메가엠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적용 의대 입학정원 확대 자 시간의 교육 테마 온라인 테마로 올라왔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2025년에 2025년에 2000명을 갖다 늘려버린다 그러면 아마 그 서울대 연고대 이쪽에서 줄줄이 다 자퇴하는 사람 생길 거예요 그쵸 의대 가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공부한다 그래서 교육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메가엠디 그 다음에 애니능률 마찬가지 교육 관련한 종목이겠죠 YBM YBM 요것도 교육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4% 올랐고요 IB기명 IB기명 요거 편입 관련한 종목 3.6% 아이스크림 에듀 온라인 교육주 아이스크림 에듀 3.5% 요렇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교육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게 이제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내일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확 튀었다가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닉스 신규상장조 이제 바닥에서 살살살 올라오죠 시간으로 상 들어갔어요 요거 내일 아침에 요것도 단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큐라클 근데 단타를 가능하다고 그래도 손절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손절 안잡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세요 손절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큐라클 세계 첫 경구형 치료제 탄생 하나 큐라클 임상 이에서 시력 개선 효과 발생을 했고요 에코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부위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동차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부품주로 7% 올라왔고 한빛 네이저 한빛 네이저 신규상장조죠 지난번에 스펙이랑 상장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무너졌는데 요거 4.6%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YBM 넷 아까 했고 성문전자 자 콘덴서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게 지금 성문전자가 최근에 카페시티 관련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니까 요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성문전자 FSN 자 갤럭시 24 중국어 버전의 바이두 AI 챗봇 어닛 합재했다는 것 때문에 시간으로 3%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본다 32THK 예 요거 괜찮아요 이슈 괜찮고 메가 MD 대장 그 다음에 이닉스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메가 MD 따라가겠죠 메가 MD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건데 아침에 안 빠지면 얘도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시작하자마자 얼음 걸려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흐름 보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해드리지만은 움직임 나오는 것도 이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슈를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선물 공부 꼭 하세요 PK9.kr 가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PK9.kr 가면 여러분들 예 선물 공부 하실 수 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기본 공부를 하시면서 모의투자 까지만 해놓으세요 매매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마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것 같으면 하시면 되고 근데 피하지는 마세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주식보다 훨씬 더 쓸모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